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좀 이제 머크 실적 관련된 얘기도 좀 할 거구요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흐름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.25% 하락 코스닥이 플러스 0.6%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시장이 개파락을 하고 난 뒤에 코스닥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어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vm의 실적 발표가 내리다 보니까 이 2차연지를 필두로 코스닥은 좀 방어해준 느낌이었고 코스피는 살짝 좀 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시장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가운데 알테오젠은 잘 버텨주고 있구요 이제 내일이 그 머크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마 11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 이 매출 어느 정도 그 예상치라는 게 있는데 추정치가 지금 74억 달러에서 76억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밴드 하단이 74억 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옵티보나 티센트랙의 성장이 사실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머크의 키트로나 성장이 얼마나 나오냐가 좀 중요해 보여요 이게 만약에 3분기를 74억 76억이니까 75억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3분기 4분기까지 포함을 해서 뭐 성장렬 고려하고 전체 매출 24년도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한 2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40조 원이라는 금액을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느정도 추후에 알태워진 어느정도로 엘티를 받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특히 중요한 부분은 머크의 컨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가 저는 좀 핵심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컨퍼런스 콜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내용이 시장에서 노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상 관련된 내용도 조금 같이 나와주게 되면 겹경사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키트루다 SC 살짝 얘기해주고 삼상 결과도 좀 얘기해주고 아마 뭐 알태우젠 로열트 얘기는 안 하겠죠 컨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머크의 컨콜 내용으로 인해서 알태우젠의 주가 변동폭은 분명히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SC 제형으로 전환을 전부 다 시켜 나가야 되는 게 머크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SC 제형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빠르게 전환을 시킨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저는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태우젠 주주분들께서도 현재 뭐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여태까지 뭐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셨겠지만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고 오늘 밤에 있는 머크사의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 한번 천천히 두고 보도록 하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주고 난 뒤에는 아마 이 변동성을 얼마만큼 보여주냐 지금 핵심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태우젠이 11월 12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죠 죄송합니다 그 기간 NDR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기간으로도 애널리스트 내용을 기반으로도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빈지TV 여러분 저희 허빈지TV의 이 텔레그램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1시간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10시간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1시간의 그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희 허빈지TV에서 제공해 드리는 이 텔레그램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